오늘은 단독주택 건축에 있어서 설계시부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용도실의 여러가지 얼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톤스 팀장입니다. 주택 설계에 있어서 주방만큼 중요한 공간이 다용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분이 주도적으로 하면 소재 공간이 넓어지고 아내분이 주도적으로 하면 주방 공간이 넓어진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행주나 걸레 등의 손빨래 공간이고 김치냉장고나 세탁기 넣어주는 하찮은 공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앞두신 예비 건축주분이시라면 다용도실에 대한 편견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용도실은 여러 공간들을 다 결정하고 남는 공간으로 다용도실의 평수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것들과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간이수도, 간이주방, 수납장 등등 지금 열과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짓기료가 다용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난방연료로 LPG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일러실을 만들지 않고 다용도실에 보일러 기계를 벽체에 걸어놓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또한 설계 시에 다용도실의 창호의 높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 많지 않지만 LNG,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한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용도실의 창호 높이를 얼굴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스 금지기를 설치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다용도실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됐다고 한다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가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가스가 채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낱개의 창호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용도실에는 보조주방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다용도실에서 조리하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 생선 구울 때 나는 연기가 인체에 좋지 않다는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보조주방에는 전기인덕션이나 가스렌지를 설치하시고 가스렌지 설치 시에는 또 가스 자동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스 자동차단기는 타이머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최초에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세팅해 놓으면 사용할 때마다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잠기면서 가스가 차단되기 때문에 혹시 보리찬물을 끓이다가 깜빡하고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밸브가 잠김으로써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용도실 또 다른 주방 공간이라고 보면 주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조구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용도실은 설계시부터 간단하게나마 손빨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결정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다루는 공간으로 만들지 근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 제가 아는 건축주 중에 한 분은 설계시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컨셉으로 다용도실을 시공했는데 청소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변 마감제에 물이 젖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또 다용도실에 식품을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에 설계시에 다용도실 바닥난방을 해야 할지 빼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해 드린 것처럼 다용도실 공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되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잡다구려한 물건들은 잡다구려한 물건들은 쌓아놓기 시작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바바이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